폭스바겐 코리아는 인기 모델 Z16TDI 블루 모션이 21일 소비자 시민 모임 에너지 우유라 위원회에서 주최한 제15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COE 저감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은 4. 소비자 시민 모임 이하 소시모 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소비 확산 및 에너지 절약 활동의 확산을 위해 1997년에 제정한 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소시모 에너지 우유라 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으면서 가장 성공적인 민간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는 총 33개 수상품을 배출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램 km로 줄인 Z16TDI 블루 모션은 1. 6TDI 디젤 엔진과 최적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7단 DSG 변속기의 폭스바겐의 친환경 기술인 블루 모션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효율성은 물론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프리미엄 세단이다. 최고 출력 105마력 4pm 최대 토크는 25kg M. 1500에서 8pm 정지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일. 7초 최고 속도는 시속 190km에 충분한 운동 성능을 갖추면서도 연비는 22. Km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그램 km에 불과하다. 한편 폭스바겐 코리아는 Z16TDI 블루 모션의 CO2 저감상 수상을 통해 폭스바겐의 친환경 브랜드인 블루 모션의 우승성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지난 1월 글트 E16TDI 블루 모션을 출시하면서 국내에 최초로 선보인 블루 모션 라인업은 지난 상반기 동안 총 1910대를 판매해 하이브리드 수입차의 상반기 전체 판매량 1764대를 크게 추월하면서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